4월 10일 화요일입니다.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마일아TV의 서재입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보시기 전에 추천을 넣으시면 감사합니다. 오늘은 2022년 4월 10일 화요일입니다. 뉴스테이 사마일아TV 언박싱 제 책상에 책이 또 도착했습니다. 언박싱 해보겠습니다. 문구가에서 왔네요. 심리학이 불안에 답하다. 화학양미는 장미인심은 권수로 넘기 미디어스에서 나왔구요. 나은낫자는 2012년 5월 10일판입니다. 가격은 16,800원입니다. 좋은 책 보내주신 황링미, 장미인님, 권소연님, 이디어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. 빠르고 차분하게 읽고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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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